A fall from a helicopter. 됐니? 자, 해상 먼저. 그러면 이런 어드벤처, 모험하는 동안이겠죠? 무슨 모험이야? 사진작가를 찾으러 가는 모험이지? 그래서 이 모험하는 동안, he, 누굽니까? 월터죠. 여러분들 여기 빨간색. 월터. 자, 월터는 볼케인이 이럽션, 화산 분출, 화산 폭발을 어떻게 살아남는 거죠? 또 보니까 fall, 떨어지는 거죠? 그래서 프롬 헬리콥터. 야, 헬리콥터에서 떨어지는데 사람이 살 수가 있군요. 영화니까. 그래서 화산 폭발과 헬리콥터에서 fall, 명사, 추락하는 것은 어떻게?